공주 아이싱 대형견 키우는 애들은 항상 칼이나 이런 거를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공격당하니까 소형견들은 물어도 덩치가 작으니까 어떻게 방어할 수가 있는데 대형견들은 물리면 끝이야 배형견은 특유의 눈빛이 변화하거든 공격하기 전에 딱 보면 알아 뭔가 불만이 많다 짜증이 이빨이 났을 때 건들면 물리는 거지 예민한 시기가 주인은 혼자 참치 처먹고 있는데 참치 안 발라주면 막은거 밥상 뒤집어갖고 그렇지? 아... 아... 승진이 될만하겠다 멋쟁이야 여기 수천냉건 가봤는데 어? 면짝맨이라? 거기는 어디야? 난 잘 몰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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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집 유명하다고 하더라 만... 만 얼마냐? 만사천... 만이천원? 엄청 좋던 것 같애 조금 더 더운 날 엄청 더운 날만큼 네 아... 그러고만 엔스타리랑 나는 혹시 모르겠어 후추장은 하나 시켜먹는데 아침에 후추가던 김회장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후추까지 시켜먹고 야 그 식당 같은데 벤처타고 가면 딱 그 주차요원들이 어서오십시오 속공주